오늘의 가운무대 계속해서 소개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이 살아있는 전설들과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무겁하게 잘 지켜주시는 아티스트 그리고 아나도다움과 기쁨을 전해주시는 세 팀의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무대입니다 오랜 유학단, 예술단 가운드, 조이아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무대 예수님을 다 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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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